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급락 분위기고 셀트리온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를 전반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외국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지를 오늘 또 아주 예실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또 외국인들하고 손잡고 같이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력이 있죠. 연기금. 연기금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저기다 보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의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 보면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만든대 그리고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해준대 12월에 승인되기만 하면 내년에 내년까지 해서 8주 정도 매출 나온다던데 그러면 이제 백신도 필요 없고 치료제도 필요 없고 코로나 다 잡히겠네. 먹는 경구용 치료제니까. 지금 그런 걸로 내리는 거죠.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그런 걸로 주가 내려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정말 우리나라 증시 기가 막히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정말 기가 막힌다. 해외 증시 보면은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를 만든 리제네론.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만 이렇게 박살이 났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만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흐름이냐 이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지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하던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팝콘 드시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팝콘 먹으면 되죠. 팝콘 먹으면서 이제 구경하면 되는 겁니다. 팝콘 먹으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흔들어 지키는지 구경하면 되죠. 돈 있으면 좀 더 사면 되고. 그런 겁니다. 급등을 위한 급락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급등을 위한 급락이다. 지금 주가가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정말로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심리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밑으로 한 번 더 밀게 되면 투심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돌발적인 분위기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돌발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공격이 일어나버리면 순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떤 건물에 불이 난 것처럼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리죠. 사고가 정지가 딱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겁이 덜컥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잘 붙잡고 있다가 이런 이제 최저점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맞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매도의 손이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셀티론을 둘러싼 환경을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 중이죠.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레키로나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다음 달 해봤자 3일 남았습니다. 11월 달에 드디어 이제 정식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머크가 12월 달에 된다 그러던데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던데 지금 레키로나는 11월 달에 될 가능성이 있죠. 완전 무기란 치료제죠. 머크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 자체가 불가죠. 어디 머크 같은 저런 아주 무시무시한 약이죠. 어찌 보면은 무시무시한 선천적 기억 유발 가능성. 거기다 50%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약을 어디다 갖다 댑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저런 알약 피임하면 되지 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찌 6%나 상승했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0월 월봉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하방으로 잡아서 끝을 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들의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제약발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월봉 형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급등을 위한 급락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급등을 위한 급락이다. 보통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골파기 한번 쭉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던 불개미들의 물량까지도 많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쭉 끌어내렸다가 이렇게 끌어내리면 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위치지만 주가만 보고 겁을 내고 못 사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못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골파기가 한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읽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투자자는 몇 안 됩니다.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피터린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십만 프로 이렇게 수익이 낫겠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실컷 끌어내리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되니까. 걔들은 실컷 팔고 나서 밑에 다시 사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 들어올 때 개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데는 골파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약바이오 시대가 끝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제약바이오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고 있는데 뭔 소리합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셀트리오는 렉키노나라는 부분과 mRNA 백신, 흡입형 렉키노나, 그리고 진단키트까지 해서 코로나 솔루션, 수직 계열아된 그런 지금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팝콘 옆에 갖다 놓고 팝콘 먹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팝콘 먹으면서. 나는 대인배다. 그래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화보다 재밌는데? 쫄지 마시고 영화 본다 생각하시고. 이거 영화보다 재밌는 흐름이 나타나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약바이오 이렇게 동반하락하고 있죠. 동반하락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데. 외인들은 200억. 그런 그렇지. 이놈들아. 그러면서 200억 정도 다시 가져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겁을 좀 많이 주고 있죠. 겁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셀티류는 완전히 바닥에 바닥에 계속 바닥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주도하는 게 연기금하고 신한, JP 그리고 이제 조연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서 좀 도와줘. 오늘 작업하는 날이야. 알았어. 이베스트 한화. 알았어. 이베스트 한화가 7만6천에 5만4천까지 던져주고 있죠. 신한 쪽에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죠. 신한은 지금 요주의 인물이다 보니까. 이거 150만 좀 아껴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하는데. 셀티류는 현스키에서 활약 중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한번 출렁이게 만들고. 그러고 지금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급등을 위해서 골파기가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비슷하죠. 여기도 가다가. 가다가. 이제는 바닥이겠지. 이제는 바닥이겠지.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 하러가고 앉았죠. 이제는 바닥이겠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골파기 주죠. 골파기. 3월달 이제 코로나. 그러고 이제 골파기 하면 확 내려버리고. 그러고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바닥이겠지. 그런데 골파기. 그러고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죠. 급등을 위한 급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고 골파기 일어나고 나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있죠. 그렇게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계속 기업이 성장한 스토리가 완벽한 이보다 완벽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본다면 셀트리온 만큼 완벽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진 기업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가기 전국도 들고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런 자신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